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원 6월 학력평가에서랑 함께한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이번 학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바로 기존의 총평에서 꼭 확인하고 오도록 하시고 지금은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학생이 열심히 뛰어가다가 갑자기 정지한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자 갑자기 정지한 그 순간 귀에 꽂혀있던 무선 이어폰이 그대로 이 점선에 따라 낙하했다 라고 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하는 것인데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보기 같은 경우는 이 무선 이어폰이 P에서 Q로 가는 동안 속력이 증가한다 라고 합니다. 자 속력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무선 이어폰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무선 이어폰이 이 곡선 경로를 따라 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얘들아? 처음에 분명히 이 사람과 함께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있었어. 그때 속도를 우리가 V0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속도가 있었지만 운동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는 바로 지면을 향하는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쥐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때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한다라고 배웠냐? 바로 포물선 운동을 한다라고 배웠고 중력 가속도의 크기 그리고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은 바로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P에서 Q를 가는 이 경로에서 기억에서 나온 대로 속력은 그대로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어서 기억은 동그랍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보다 작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니은에서 묻고 있는 것은 어떤 개념? 바로 속력 그리고 속도라는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속력은 선생님이 기호를 썼듯이 무슨 양일까? 바로 스칼라량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속도는 위에 선생님이 화살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속력의 방향까지 포함된 개념 바로 벡터량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속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했지? 우리 여기 위에다 잠깐 지우고 쓴다면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뭐? 바로 이동거리다 라고 구했어요. 실제 이 점선을 따라서 스피커 이 스피커가 아니지? 이어폰이 이동한 이 거리가 바로 이 S라는 거고 그때 이 값을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칭되는 속도라는 개념은 시간분의 바로 변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여기서 변위는 뭐다? 이 P점에서 Q점까지 직선으로 이은 이 거리라는 얘기야. 자 P점에서 Q점까지 가는 동안 속력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이 속력과 속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라고 묻지 않고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비교하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변위와 변위 그리고 여기 P에서 Q까지 곡선인 경로 S인 이동거리를 비교하면 바로 이 둘의 값이 비교될 텐데 한눈에 보기에도 변위라는 것은 처음 지점과 끝 지점의 가장 짧은 직선거리를 뜻하기 때문에 이동거리의 크기가 크고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바로 이 속력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보기에 지금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보다 작다라고 나온 이 보기도 그대로 정답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보기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라고 하는데 이 말 얘들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운동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은 것인가? 선생님이 아래 잠깐 쓰면 운동 방향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속도의 방향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속도의 방향과 같은 것은 바로 힘의 방향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둘의 방향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자 그렇게 따지면 디귿은 그대로 오답이다 체크해서 정답은 기억, 니은 체크할 수 있는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한 번 더 잘 확인해보고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위에 여자가 먼지를 털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보기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것을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먼지가 왜 제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불을 빵 하고 면제터로 치는 순간 먼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뉴턴 법칙은 몇 법칙? 그대로 1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뉴턴 운동 1법칙 우리 뭐라고 부를까? 바로 관성의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물체가 외부에서 힘을 받지 않았을 때 혹은 외력의 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그때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관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신의 운동 상태 뭘 얘기할 수 있지? 가만히 있던 물체는 그대로 정지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움직이던 물체는 자신의 운동 방향과 속도를 바꾸지 않고 앞으로 같은 속력으로 계속 일정하게 가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가 바로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야. 그러면 뉴턴 운동 2법칙도 있겠다라고 할 텐데 그건 무슨 법칙? 바로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속도의 법칙은 뭐야? 힘이라는 것의 크기는 가속도에 비례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가속도라는 것은 누구?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법칙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뭐지? 내가 힘을 가하면 항상 반대편이 나에게 가하는 반작용이 늘 존재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 작용 반작용 법칙이겠죠. 자 이 중에서 먼지털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이야. 자 그럼 기역리은 디귿에서 관성의 법칙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에 육산성수가 스타팅 블록을 밀어서 출발한다라고 하고 있어. 내가 이 스타팅 블록을 밀으면 스타팅 블록은 나를 밀어주겠지. 자 그럼 내가 밀어주는 힘 뭐라 그런다? 작용. 블록이 나를 밀어주는 힘은 바로 반작용이다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자 선생님이 체크하는 것만 봐도 이거 몇 법칙이야? 그대로 3법칙이다 라고 쓸 수 있어. 그럼 기억은 그대로 틀렸다.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니은 컵 위에 종이를 툭 친대. 그때 종이 위에 놓인 동전은 컵 속으로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어. 자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종이 위에 놓여있는 이 동전은 종이와 함께 움직여야 할 것 같지만 종이 위에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아래에 있는 종이가 툭 빠지면서 그대로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게 몇 법칙이다? 이게 바로 1법칙을 뜻하는 거야. 그럼 니은은 정답이다. 또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면 승객이 뒤로 쏠린다. 라고 하고 있어. 자 앞으로 갑자기 출발한대. 내 입장에서는 나는 내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데 앞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야. 그래서 뒤쪽으로 쏠린다. 라고 하니까 이 디귿도 그대로 관성의 법칙 해서 이번에 정답 니은 디귿 있는 4번 이렇게 또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서 묻는 문제에 굉장히 평이한 것 같지만 그리고 잘 풀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하기 문제이기 때문에 꼭 역시 확인하고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를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위치가 0인 지점을 그냥 기준점이다. 라고 할게요. 4초일 때 위치가 0인 이 지점 여기가 원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원점에 있는 이 상황에서 볼 때 처음 위치는 2미터보다 더 멀리 있는데 대략 선생님은 이 위치를 눈대중으로 그냥 3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원점이라는 이 위치가 있는데 원점을 향해서 오는 것이 바로 여기 0에서 4초 사이의 운동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4초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때 4에서 7초 사이의 운동 방향은 서로 앞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확인하고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1초 그리고 7초까지의 변위의 크기는 4미터이다. 라고 나와있어. 자 얘들아 몇 미터에서 시작했지? 원점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해보자. 바로 1초일 때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열심히 4초가 됐을 때 원점이 되었어. 그리고 나서 4초부터 다시 7초까지 열심히 움직여서 몇? 2미터로 갔대. 그러면 어떤 의미지가 원래와 동일하지. 그러면 기역을 어떻게 고칠 수 있지? 변위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변위라는 것 자체는 기호를 이렇게 쓸 거고 원래의 위치에 그대로 왔기 때문에 변한 위치는 0미터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4미터에 해당하는 건 뭐야? 2미터를 갔다가 2미터를 또 움직여서 갔대. 그래서 실질적으로 4미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동거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는 같지 않다라는 것 한번 기억하시고 그대로 기억은 틀렸다.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니은 2초일 때와 6초일 때 운동방향은 같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 화살표로 표현을 해놨어. 2초 선생님과 멀어지는 쪽 그리고 몇 초지? 바로 6초는 선생님 쪽으로 오는 쪽이니까 운동방향은 서로 같다가 아니라 반대이다라고 해야 돼서 니은도 그대로 또 오답이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디귿 하나가 정답이겠구나 라는 것을 찾을 텐데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2초일 때와 6초일 때의 가속도 방향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속도 방향을 이번에 어떻게 구할까? 선생님이 봤을 때 선생님으로 오는 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0초에서 4초일 때는 무슨 방향이라고 얘기하지? 선생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방향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한다라고 이렇게 쓸게요. 운동방향 아까 뭐 같다라고 그랬냐? 바로 속력의 방향 이렇게 쓰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한다. 속력이 있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무슨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속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봐보자. 우선 그래프의 X축에 해당하는 것 가로축이 시간 그리고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이 위치야. 그러면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은 뭐다? 속도가 될 거야. 기울기 가로축분에 세로축의 변화량이니까. 그러면 우리 바로 이 1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기울기의 크기가 이만큼이었어 얘들아. 그런데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들어 눕는데 들어 눕는다라는 얘기는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크기가 작아진다? 어떤 의미?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 0에서 4초 사이에 해당하는 이 구간에서는 속력이 감속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이 그래프의 기울기만 분석을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4에서 7초 사이일 때는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가속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어떨 때 속력이 느려져? 내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나를 등 떠밀어 주면은 그때 속력은 빨라져야 돼. 무슨 말이야? 바로 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 같을 때 속력이 빨라진다는 거야. 그럼 역으로 감속된다는 것 속력이 느려진다는 것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거겠지. 자, 그럼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방향일 거야. 그럼 힘은 플러스 방향이고 힘을 질량으로 나눈 것이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그대로 플러스 방향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동 방향으로 막 힘을 주면은 우리는 빨라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동일하게 플러스 방향으로 있을 것이고 이 값을 그대로 질량으로 나누어주면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앞 구간 그리고 뒷 구간에서 모두 가속도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두 구간에서의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라고 할 수 있어서 그대로 디귿은 정답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디귿 하나 정답 있는 것 바로 2번에 있으니까 체크하고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그림 한 번 함께 볼게요. 기준선에서 자동차 B는 정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동차 A는 10mps로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둘의 속력이 같아졌는데 그때 A와 B의 거리 차이는 10m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가속도의 크기가 몇이다? 그대로 A라고 주어졌고 B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2A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바로 이 가속도의 크기 A를 구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그래프냐 라고 하면은 바로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B부터 잠깐 생각해 볼게요. B 가장 처음 속도 몇이지? 0이야. 그리고 일정한 가속도 2A로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겠지. 자, 이때 기울기의 크기 바로 2A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음 속도가 10이었어. 자, 10에서 시작해서 기울기가 A가 되도록 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간대. 그리고 같은 이미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미의 시간 T제로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이때 둘의 거리차 위를 A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때 거리차는 몇이다? 그대로 10m야. 우리 VT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동거리였어. 그리고 직선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방향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변위도 표현을 그대로 할 수가 있겠죠. 변이와 이동거리가 같은 상황이니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A와 B의 아래 면적의 차이 이 노란색 빗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A와 B의 이 거리차이야. 그럼 그 크기 그대로 10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표시 안 한 게 있어. A의 가속도의 크기 몇? 여기 A야. 그대로.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 노란색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얘들아. 삼각형의 밑변이 몇? 여기 이 크기가 그대로 10인 거야. 자, 그럼 이 10이라는 면적은 밑변식 높이 T제로 여기에 2분의 1을 한 값이 되겠지. 삼각형이니까. 그럼 여기서 그대로 T제로라는 시간은 몇이 나온다? 바로 약분해보면 자, 여기 1. 그래서 T제로라는 시간은 2초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2초 구하고 나서 우리 가속도의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몇? A라고 계속 주어져 있지. 소문자 A. 이 소문자 A는 2초 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런데 속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된다? 낮은 속도 V 처음 속도 10 이렇게 주어진 게 바로 A의 크기겠죠. 그리고 2A라는 B의 가속도라는 이 값은 나중 속도는 동일하게 V이고 처음 속도는 0 그리고 이 값을 시간 2초로 나누어지니까 이렇게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각각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대로 여기 A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 넣어보도록 할게요. 위에다가 식을 다시 써보면 2에 2분의 V-10 이 값이 바로 2분의 V이다 라고 써지고 그리고 양변에 2분의 약분이 되고 그대로 정리하면 2V-20 이라는 이 값이 그대로 V 그래서 V라는 값은 20m 퍼 세크 이다 라고 구해지겠지.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 V를 찾는 것이 아니라 A를 찾는 거였어. 그럼 A는 2분의 앞에 식에 넣으면 20-10 이렇게 주어져서 그대로 선생님 계산 잘 못하네. 자 2분의 10이니까 5m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낸 값이 그대로 5번에 있으니까 역시 선생님 계산 맞는지 제대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그 문제 넘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이번엔 다시 ㄱ, ㄴ, ㄷ 해결을 하는 문제인데 그림을 보는 순간 운동량 그리고 충격량에 대한 것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 마지막에 한 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와 B는 야구방망이가 충돌하는 시간을 각각 T0 그리고 3T0 이고 라고 나와 있고 이 그래프의 면적이 B가 A의 2배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면적 만약에 2S 라고 한다면 A 아래에 있는 면적이 S라는 거야. 자 이 문제에서 뭘 우리에게 묻고 싶느냐 라고 묻는다면 너 운동량의 변화량 설명할 수 있어? 너 충격량은 잘 알고 있어? 를 묻고 싶은 상황이야. 그럼 이 그래프의 이 축들을 보면 바로 이 면적의 의미부터 우리가 유출을 해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운동량 충격량부터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 이라는 것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이니까 이렇게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런데 이 값은 뭐와 같냐 라고 한다면 바로 충격량과 같대. 그리고 충격량이라는 것은 힘과 그리고 힘을 가한 시간의 곱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야. 자 이 중에서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야 얘들아. 힘과 시간의 곱이래. 힘과 시간의 곱 바로 이 면적이 나타나는 게 뭐다? A와 B가 받은 충격량 이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충격량을 구했다면 뭐와 같다? 이것은 그대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의 야구방망이로부터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의 세배래. 뭐를 비교해? 그래프의 면적 그대로 비교해야 되는데 면적은 두 배야. 그러면 세배가 아니라 몇 배로 고쳐준다? 두 배로 고쳐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식을 아느냐를 묻고 있어.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구방망이에 의한 야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두 배이다라고 했어. 충격량이 두 배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기 때문에 똑같이 두 배여야 돼. 그래서 이번에 니은은 오히려 맞는 보기야. 자 그리고 디귿 야구방망이로부터 야구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의 3분의 2배래. 자 이번에도 마지막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해보자. 라는 얘기야. 우선 우리 충격량의 크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A와 B의 충격량의 B는 몇 대 몇? 그래프의 면적으로 보면은 1대 2야. 맞아? 그런데 걸린 시간은 몇 대 몇이야? 시간 TA 그리고 TB 이 값은 1대 3이야. 그럼 이 식을 잘 우리가 조절을 해보면 조절을 해보면 평균적인 힘의 크기는 시간 분의 충격량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대로 이 식을 분수로 취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써볼게요. A와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몇 대 몇이다? 1대 3분의 2이다. 라고 되겠지. 그런데 문제에 뭐라고 나왔어? 지금 B가 A의 3분의 2배라고 나왔으니까 이 디귿은 그대로 또 정답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그래프의 의미만 잘 알면 해석할 수 있는 문제니까 역시 확인하고 정답 4번 니은 디귿 체크하고 한 장 넘어가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드디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물리학을 공부했다면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고 너희들이 진짜 공부를 했다면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됐다는 거야. 내가 시험을 정말 글씨만 보겠다는 의지가 아니었다면 자 그럼 이 그래프부터 볼게요. 지금 처음에 그림 먼저 봐야 되겠네. A와 B가 B에 의해 매달려 있는데도 정지해 있대.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잡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손에 딱 놓았고 그리고 시간이 1초가 되었을 때 이 실이 끊어졌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상황에서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 바로 나의 그래프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이 1초야. 1초의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야. 자 무엇이 무엇이 다르냐를 본다면 1초 전에는 B 혼자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함께 운동한다. 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1초가 넘어간 이후로는 실이 끊어졌기 때문에 B 혼자 운동한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둘 다 어떤 힘에 의해서 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은 동일해. 자 그걸 보기 위해서 힘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B에 작용하는 힘 뭐가 있을까 얘들아? 바로 아래로 향하는 중력이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 그대로 30 뉴턴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3kg에 10m 퍼 세크 제곱 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자 이렇게 30뉴턴이 있고 A에도 어떤 힘이 있어? 중력이 있어. M G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10까지 쓰지 않고 그런데 이 중력의 방향과 이 실의 각도가 몇 도? 90도야. 자 그럼 우리 힘과 물체의 이동한 방향이 90도면 이 힘이 한 일의 크기는 뭐라 그래? 이 일의 크기는 0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A와 B를 함께 움직이고 있는 R자임은 누구다? B의 중력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하나 더 물어보자 얘들아. 이 물체가 가만히 정지해 있다라고 했었지. 뭐에 의해서? 사람이 잡고 있는 힘에 의해서. 그럼 마찰이 없다면 잡고 있는 이 힘의 크기는 얼마여야 돼? B가 30N으로 당기니까 이 사람도 동일하게 처음에 30N으로 당기고 있었던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힘이 같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30N 여기서도 30N으로 운동한다라는 것이 같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야. 30N이 나왔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중력 가속도 때문이라는 것. 그럼 여기서 1에서 2초 사이에 VB에서의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그대로 10m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10m 퍼 세크 제곱이 나온다는 것은 시간 변화량 1초 분에 여기 16에서 V를 뺀 값이 10이니까 나왔다는 거고 그대로 여기서 V라는 이 값은 6m 퍼 세크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값 6m 퍼 세크라고 써주면 바로 A와 B가 한두 개 움직일 때 0에서 1초 사이의 가속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가속도의 크기 아래다 구해볼게요. 가속도의 크기는 시간 1초 분에 속도 변화량 6m 퍼 세크 니까 그대로 6m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거 이 힘 그리고 이 가속도의 크기를 이용해서 바로 A의 질량 구해보자 라는 거야. 자 알짜 힘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누구에 의해서 바로 B의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인다고 하니까 알짜 힘은 30N 이때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A와 B의 총질량인 M 플러스 3kg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때 가속도는 그대로 6m 퍼 세크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약군되면 O 나오니까 결국에 M 이 값은 2kg 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 한번 잘 생각해보고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정답 2번 체크하고 그리고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선생님 보는 순간 용수철이 있어서 탄성력인가 했는데 아주 단순한 바로 운동량 보존이었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그대로 적용해서 가부터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A와 B가 용수철로 연결되어서 1m 퍼 세크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대. 그럼 가장 처음에 A와 B의 운동량은 어떻게 돼? 바로 총직량 1 플러스 2 이 값의 속력 1m 퍼 세크 해서 3이 되겠지. 3단위 그냥 뉴턴 세크 이걸로 쓰도록 할게요. 선생님 C는요? C는 정지에 있어.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량이 없는 상태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플러스를 잡았어? 선생님을 향하는 쪽을 플러스로 잡고 반대 방향을 지금 마이너스로 잡았다라는 걸 볼 수 있겠지. 뭐로? 바로 이 1이라고 속력을 표현한 것으로. 자 이 운동량이라는 것 자체가 속도를 구한 값이니까 부호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 문제에서 알아라 라는 얘기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A가 함께 움직이다가 C와 B가 충돌을 했대. 그리고 충돌을 하면서 B와 C는 함께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A는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갔대. 그럼 낮은 운동량 그대로 아래 기술할 수 있겠죠. 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A의 속력 2야. 근데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 여기에 질량 1을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에 B와 C의 총질량 E 플러스 3이라는 E 값에 V라는 속력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 V는 그대로 선생님 방향이니까 플러스 제대로 썼었죠. 자 그럼 아래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V 라고 쓸 수 있고 우리 운동량은 보존된다라고 했으니까 P0라는 것은 그대로 P라고 쓸 수 있어서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5V 라고 써지고 5V는 그대로 5 해서 결과적으로 V라는 이 값은 1,2m 퍼 세크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조금 다른 형태지만 동일한 패턴이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정답 몇 번 우리 체크하면은 1번 속력 V 1,2m 퍼 세크로 체크하고 그 다음 이번에 8번의 연력학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력학 문제에서 가장 흔한 패턴으로 나올 수 있는 바로 부피 그리고 압력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부피 압력 그래프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A에서 B는 압력이 어떤 과정이다? 일정의 바로 등압과정 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B에서 C는 그대로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부피 변화량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한 1의 양은 없어. 그래서 우리 등적과정 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때 한 1의 양은 그대로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잘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런 그래프를 보자마자 해야 할 것이 있다고 개념 완성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바로 등온선을 그어줘야 돼. 등온선 뭐? 선생님이 그린 이 선 위에 있으면 온도가 다 같은 선이란 얘기야. 그리고 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은 선이야. 그럼 직관적으로 봤을 때 C와 B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높다? C가 온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다. 라는 거야. 이 선은 얘들아 정말 그냥 뭐라고 할까? 초록불이에요. 라고 우리 당연히 막 열심히 횡단보도를 건너지. 그런 것처럼 이 그래프를 보면 그냥 동물적으로 써야 돼. 이 등온선 표시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T1 여기 T2 T3 이렇게 주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높아진다. 라는 것 자 이것만 해도 보기 하나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기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Q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 바로 Q라고 주어져 있는데 한 일도 Q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바로 연력학 1법칙이야. 연력학 1법칙은 외부에서 2를 가하면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기체가 2를 한다라는 것이 1법칙인 상황이야. 자 그럼 A에서 B로 가면 온도가 어떻게 됐지? T3에서 T2로 높아졌어. 그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값이 0이 아니지 얘들아. 어디서? 이 A에서 B 과정에서. 그럼 가한 열량이 온도도 변화시키고 2를 하는 거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한 일의 양과 열량은 당연히 열량이 커져야 돼. 그럼 당연히 그대로 같다라고 나온 이 기억은 오답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B 그리고 C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증가한다라고 했어. 봐봐. 선생님이 이 등온선만 그래도 바로 해결할 수 있겠지. B보다 C가 등온선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나온 이 니은은 그대로 정답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B에서 C 과정에서가 A에서 B 과정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내부 에너지 변화량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식 먼저 B에서 C도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 자리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서 C B에서 C는 무슨 얘기해? 계속 등적 과정이라 그랬고 한 일의 양이 여기래. 그럼 그대로 이 B에서 C 과정에서 가한 열량은 다 어디에 쓰였다라고 할 수 있지? 모두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였어요. 라고 할 수 있어. 왜? 여기 한 일의 양을 더해줘야 되는데 일의 양이 0이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A에서 B 과정은 어떻게 된다? 열을 가해서 내부 에너지도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일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가한 열량 Q 여기에서 한 일의 양을 빼준 값이어야 되겠죠. 그럼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누가 더 커? 바로 B에서 C 과정이 더 크다. 라고 또 결론을 낼 수 있어서 D은 그대로 또 정답이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니은과 D이 정답에 포함된 것은 그대로 4번에 있으니까 4번 체크하고 다시 우리 물체 운동에 대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물체 운동 사실 힘의 합력 평형에 대한 것이니까 이 그림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손에 분필을 잡고 누르고 있는 상황이야. 분필이 뭐해? 떨어지지 않고 정지해 있지. 그 상황을 물체 A로 표현하고 있고 선생님이 누른 이 힘의 크기를 F다. 라고 한 거야. 그러면 물체가 물체가 정지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사방으로 힘을 다 더했을 때 합한 힘의 크기 이 크기는 그대로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두 0은 아니야. 왜? 이 A라는 물체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무게가 있어야 돼. 우리 질량이 M이라고 한다면 Mg라고 쓰여지는 이 힘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힘을 상쇄할 벽은 뭐가 있다? 마찰력이 있어야 돼. 마찰력 이 윗방향으로 우리 스몰 F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F라는 힘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데 이 물체가 뒤로 밀리지 않고 벽에 잘 붙어있는 이유는 벽이 물체 A를 잘 받쳐줘서야. 그럼 물체를 받쳐주는 힘 그대로 우리는 수직항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4개의 힘이 다 더해졌을 때 그때 알짜 힘의 크기가 0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하고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에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0이다. 중력의 크기는 뭐다? 그대로 MG이다. 라고 써야 되니까 기억은 5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니은에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F이다라고 했는데 알짜 힘의 크기는 그대로 0이라고 해야 되니까 또 니은도 틀렸다라고 되겠죠. 그리고 디귿에 A가 벽을 미는 힘 그리고 벽이 A를 미는 힘은 작용과 반작용이다. 이따 작용과 반작용 얘기 다시 한 번 더 하겠지만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만 바꿔주면 그게 바로 작용과 반작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은 항상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로 작용하고 작용점이 서로에게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한 번 더 이따 얘기할 거니까 여기서는 정답 그대로 2번 디귿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동일한 이 물체 질량이 같은 이 A와 B의 힘 F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하고 있다는 거야. 가속도의 법체 생각해 볼까? 이 물체의 질량 그대로 M 여기도 같다라고 했으니까 M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그럼 A의 가속도는 어떻게 돼? 가속도의 크기는 뭐에 반비례한다?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힘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A의 가속도는 이렇게 주어져. 그리고 B의 가속도도 어떻게? B의 가속도도 B의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주어지겠지. 자 여기서도 선생님 어느 방향을 플러스로 줬다? 바로 선생님 쪽을 지금 플러스로 줬다라고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봤을 때 B의 가속도의 크기는 플러스가 맞고 A의 가속도의 크기는 M분의 F라는 것은 같지만 반대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결과적으로 이 값 자체를 이미 A라고 한다면 A는 마이너스 A라는 가속도 B는 플러스 A라는 가속도로 A와 B가 같은 크기의 가속도를 가진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속도도 같아. 그런데 차이는 뭐다? A 같은 경우는 운동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것 그리고 B는 가속도와 속도의 방향이 서로 같다는 거야. 자 이거 그대로 그래프의 아래에 한번 표현을 하면 자 VT 그래프에서 처음에 같은 속력 V로 물체가 출발을 했는데 이때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라는 이러한 가속도가 있어서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여기 이미 시간 이 지점을 지나면 운동방향도 바뀌는 상황 그리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기울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크기가 같지만 반대방향인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자 이 그래프만 보면 그대로 바로 보기 ㄱ, ㄴ, ㄷ 해결이 가능합니다. ㄱ부터 볼게요. ㄱ에 A는 가속도의 방향이 한번 바뀐다라고 하는데 가속도가 아니라 뭐가 바뀌지? 바로 속도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고쳐야 돼. 그래서 ㄱ은 틀렸죠. 가속도의 방향은 언제나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ㄴ B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한다. 가속도의 크기가 플러스 A로 일정하고 방향도 플러스로 일정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등가속도 운동이 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ㄷ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위에서 구한대로 같다. 라고 해서 정답 몇 번이다? 바로 4번에 있는 ㄴ, ㄷ 또 빠르게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1번 문제 역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표시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처음에 이제 물약을 막 시작하면 조금 어려워. 어떤 힘을 어디에 표시하지? 그리고 내가 다 한 게 맞나? 이런 나를 믿지 못하는 행태를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가장 위에 있는 A부터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일단 가장 큰 전제는 문제에 나와 있어. 이 물체를 들고 정지해 있다라고. 그럼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얼마다? 합한 힘의 크기 얼마? 0이란 얘기야. 그리고 B에서도 모든 힘을 다 더했을 때 그때 R자 힘의 크기는 0이야. 얘들아. 이거 변하지 않아. 자 이러한 상황에서 A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어? 무슨 힘이 있지?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힘이 바로 무게야. 무게? 바로 중력. MAG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 물체에 무게가 있는데 떨어지지 않아. 서로 닿아있는 이 면에서 받쳐준다라는 얘기야. 누가 받쳐주고 있어? 바로 B가 A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체가 역학적인 평형을 이뤄서 정지해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게 지금 A 상황. 그리고 이제 B의 상황 또 보도록 할게요. 그럼 B도 뭐부터 표시한다? 당연히 아래로 향하는 누구 무게에 중력부터 표시하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표시를 했어. 그리고 무슨 힘이 있을까? 언제나 힘은 뭐로 존재한다? 작용과 반작용이 같이 존재한다. 자 이 힘 A가 B에게 받고 있는 힘이야. 그러면 B도 A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아야 돼서 이 아래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받는다라는 의미로 A가 B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물체가 내려가지 않도록 누가 받쳐줘? 바로 사람이. 그래서 들고 있는 힘. 이거 그냥 N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이.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옆에 쓴 것처럼 모든 작용하는 이 힘이 0이 되니까 이 두 힘의 크기는 어떻다? 서로 같다. 그럼 여기에 그대로 MBG 여기에 MAG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고쳐지면 뭐 내가 물체를 하나만 닿아있지만 A와 B를 다 든 것처럼 지금 힘이 다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대로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했으면 그대로 바로 본 기억 가야 되겠죠. 자 기억에 지구가 A를 당기는 힘 뭐라 그래? 바로 중력이라 그래. 그럼 여기서 전체에서 누굴 얘기한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겠지. 이 힘과 B가 A를 떠받치는 힘 바로 이거지. 이게 뭐를 이룬다? 평형 관계래. 평형 관계가 무엇이냐? 작용과 반작용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이것까지는 같아. 그런데 차이점은 작용점이 서로가 아니라 한 물체에 있어. 그래서 서로 상세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또 하나 합력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평형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용 반작용과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두 힘이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평형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 기억은 정답이지. 자 그리고 니은 지구가 B를 당긴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누구다? 바로 이 힘이야. 이 힘과 반대로 B가 지구를 당기는 힘. 주어와 목적구만 바뀌었으니까 둘은 작용 반작용 관계가 맞다라고 해서 그대로 니은 또 정답 체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디귿.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두 손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와 같다라고 하는데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 뭐야? 바로 얘야.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 자 이게 두 손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랑 같대. 같아. 손이 떠받치는 이 힘의 크기는 B의 무게에 E, F, A, B를 더한 각과 같으니까 둘은 같지 않다라고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 또 오답 체크하고 정답은 그대로 3번에 있는 기형 니은 이렇게 또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바로 12번 운동량 보존 실험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실험 과정 잠깐 함께 읽으면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 역학술의 A와 B의 이 질량과 그리고 추의 질량을 각각 측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각각 측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린다. 그림과 같이 수평한 실험대 위에서 A의 용수철을 약축하여 A와 B를 접촉시키고 그리고 랠 위에 속력 측정기를 설치한다라고 합니다. 둘이 딱 붙여놓은 상태다라는 얘기야. 한몸이란 얘기야. 그리고 뭐 하오? 한몸인 상태로 가만히 정지시켜 놓은 상황이야. 자 그리고 다 가의 용수철 잠금 막대를 가볍게 쳐서 두 역학수레를 밀어내게 하고 왜 얘들아 가볍게 친다라고 할까? 밖에서 가하는 외력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자 그래서 두 수레가 밀어낸대.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뿅 하고 분리가 되면서 양쪽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된 후에 A와 B의 속력을 속력 측정기를 이용하여서 아래 측정하고 표에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고 라에서 B의 추를 올려서 질량만 변화시키면서 과정 나 다를 반복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럼 뭐에 대한 걸까? 둘이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정지해 있다가 양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 뭐야? 운동량 보존법칙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가장 처음에 운동량 계속 얘기하지만 두물체가 한 몸으로 정지해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정지해 있다. 속도의 크기가 0이니까 0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나중 운동량도 그대로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돼. 그리고 운동량이라는 것은 방향이 있다 없다? 방향이 있어. 그러면 결국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A의 운동량의 크기 그리고 B의 운동량의 크기를 더하면 이 값이 0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야 처음과 같은 0이란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바꿨으면 PA는 마이너스 PB 이렇게 써질 거고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방향이라고 한다면 결국 A와 B의 나중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운동량의 크기 어떻게 보였지? A의 질량 그리고 A의 속력 이렇게 쓰겠지. 이게 뭐와 같다? B의 질량 그리고 B의 속력이라고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는 방향이 반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V, B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럼 그대로 실험 1, 2, 3 보도록 할게요. 자 둘을 곱한 값과 둘을 곱한 값이 같아. 그럼 실험 1 그대로 봤지. 그리고 여기도 둘을 곱한 값과 여기 둘을 곱한 값이 같으니까 여기도 운동량이 보존됐다라고 볼 거야. 그럼 여기 둘을 곱한 값은 여기 0.9의 기억을 곱한 값과 같아야 돼. 자 그럼 다 바로 기억에 들어갈 값이 나옵니다. 기억에 들어갈 값 계산하면 0.25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선생님 지금 얘기했지. 0.5 곱하기 0.45 이 값이 0.9 곱하기 기억과 같아서 나온 거야. 선생님 여기 쓴 것만 표시를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기억을 구하면 0.25라고 구할 수 있어서 그대로 디귿은 우선 정답이다. 라고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기억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실험 1에서 여기 1 보자.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해. A와 B 서로 누가 충격을 주고 있어? A에게 힘을 가하는 사람 누구? 바로 B야. 그리고 B에게 힘을 가하는 것도 A야. 그럼 A와 B가 서로에게 힘을 가한다.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바로 작용과 반작용이야. 작용과 반작용의 크기는 서로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시간은 어때? 서로에게 힘을 주고 있으니까 힘을 서로 주고 받은 시간도 동일해. 그럼 옆에다가 잠깐 식으로 쓴다면 A가 받은 힘의 크기가 F라고 그러고 A가 힘을 받은 시간을 T라고 하면 그대로 이것이 A가 받은 충격량이라고 쓸 텐데 충격량의 크기라고 쓸 텐데 이것과 같은 크기의 힘을 B도 받고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 받으니까 이 크기도 B가 받은 충격량이라고 쓰니까 결국 둘의 크기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기억도 정답이다 라고 또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에 실험 E에서 분리된 후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합은 0이다라는 거 뭘로 이용해서 풀 수 있다? 바로 이거. 처음 운동량의 크기가 0이면 운동량 보존법칙에 의해서 낮은 운동량의 크기도 0이어야 되니까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그대로 0이다라고 쓸 수 있어서 역시나 니은도 정답 체크할 수 있어서 우리 ㄱ, ㄴ, ㄷ, 5번 정답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 13번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도 연달아서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문제가 주어져 있고 지금까지는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보고 풀어봐 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나의 그래프의 형태를 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건 뭐 어떻다? 처음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거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라는 거 절대 변하지 않는 원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바로 가 자 A와 B의 속력 보도록 할게요. 그럼 속력을 우리가 두 번씩 볼 수 있을 텐데 이 2초를 기점으로 볼 수가 있을 거야. 2초 전이 충돌 전 그리고 2초 뒤가 충돌 후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 우선 A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충돌 전 A의 속력 어떻게 돼? 2초 분의 4m 이동했으니까 그대로 쓰면 2초 분의 지 미안 자 이렇게 쓰면 2m 퍼 세크가 충돌 전 A의 속력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B의 속력도 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기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2초 만에 6에서 4로 감소했다라고 하니까 2초 분의 마이너스 2 써지니까 마이너스 1m 퍼 세크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전 자 이제 그럼 이제 후도 볼게요. 후는 이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대로 B와 크기는 같기 때문에 1m 퍼 세크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구해도 되더라. 시간 2초 분의 2만큼 속력이 증가했다라고 해서 자 그리고 B도 보면은 시간 2초 분의 4에서 10으로 6만큼 증가했대. 그러면 이렇게 써지면 3m 퍼 세크가 나중 속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고 나서 구할게 A와 B의 질량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A와 B의 질량의 B를 한번 구해보재. 그럼 그대로 운동량 보존법칙 쓰면 되겠죠. 자 처음 운동량의 크기를 각각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질량 MA 여기에 처음 속력 2 그리고 마이너스 MB 그리고 1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왜 마이너스야? 여기 B가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니까 이게 처음 운동량이었다면 나중 운동량은 MA의 곱하기 속력 1 플러스 MB의 곱하기 속력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그대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MA 이 값이 4 MB 라고 주어질 거고 우리가 원하는 값이 MA 나누기 MB 가 돼서 이 값은 그대로 4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 4 몇 번? 5번에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선생님이 지금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낀 건데 B가 점선이라는 것 그리고 A가 실선이라는 것 그리고 방향 설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설정했으면 사실 오답률이 높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였다라는 거야. 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다? 연습밖에 살 길이 없다라는 것 자 생각하시고 역시 14번 보도록 할게요. 14번도 개념적인 문제니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딱따구리가 그려져 있고 딱따구리에 머리뼈 구조가 나와 있고 아래 그 설명이 있는데 읽어볼게요. 딱따구리가 부리로 나무를 찍는 박치기를 하루에 만 2천 번이나 한대. 자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단단한 두개골뼈가 뇌를 보호하고 자 그리고 기억 봐야 되겠지? 두개골뼈를 감싼 기다란 설골이 용수철과 같은 역할을 해서 충격을 줄여주기 때문이라는 점점점 나와있어.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 승차감이 좋은 자동차는 아래 용수철이 아주 좋대. 막 차가 흔들릴 때 그 충격을 용수철이 흡수해준다는 거야. 어떻게? 우리 충격을 흡수해준다는 건 뭐다? 충격량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거야. 자 식으로 볼게요. 자 충격량이라는 것을 I라고 쓸 텐데 이것은 그대로 충격받은 그 힘과 힘을 받은 시간의 곱으로 쓰는데 이때 이 값이 일정하고 이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바로 시간을 키우는 일이야. 우리가 축구같은 그런 운동을 하거나 혹은 자동차를 탔을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푹신푹신한 것을 덧대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금 딱딱 우리의 뼈구조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을 보기에서 그것에 관련된 것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에 선박의 충돌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충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충격량은 역시 줄일 수가 없고 충격받는 힘을 줄인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벼의 옆면에 타이어를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타이어가 말캉말캉한 고무지 이거 그대로 시간을 늘려서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이는 거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그 경우가 맞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니은의 푹신한 바로 줬어 단어 푹신한 재질의 복싱 글러브는 손을 보호한다 역시 뭐 시간을 증가시켜서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니까 이 니은도 정답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송판을 격파할 때 손날이 송판을 세게 타격한다. 힘을 이번에는 뭐 한다? 많이 줘. 그리고 힘을 오래 준다는 얘기 없으니까 시간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힘과 가한 시간의 곱의 크기인 충격량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하겠지. 그래서 디귿의 경우는 가한 힘의 크기를 크게 해서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니까 기역과 니은만 포함되어 있는 3번만 우리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15번 문제에 가서 보도록 할 텐데 15번은 부피 압력 그래프를 보니까 바로 연력학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잠깐 상황 보고 가도록 할게요. 문제 한 끝에서 A, B 과정에서 라는 얘기가 있어. 자 A, B 과정 이 내려오는 이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뭐다? Q1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이렇게 표시한 건 이 안으로 열량을 넣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 그럼 열량을 빼낸 거지. 그것을 이렇게 Q2 쓰도록 할게요. 자 열기관에서 열을 흡수하고 방출한대. 자 흡수해서 뭘 해 열기관? 당연히 일을 할 거야. 그리고 외부로 열을 방출한다. 이렇게 쓰는 거야. 외부로 열을 방출한다. 선생님 내부 에너지 변화시킨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나타내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온도 변화거든. 온도가 딱 그 열기관 안에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변화시키잖아. 그걸 방출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색칠 대부분 이 대면적 이것이 바로 W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 한 일의 양이고 받은 열량 방출한 열량의 차이가 한 일의 양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있어요. 바로 위에 AB 그리고 CD는 무슨 과정이라고 했어? 등 온 과정. 자 등 온 과정 그럼 뭘 표현한다? 선생님이 이 그래프 보면은 가장 먼저 신호등 보자마자 우리 뛰어가는 것처럼 하랬잖아. 등 온선. 그러면 이 점선을 따라서 온도가 같아. 그리고 여기 T1 여기 아래 T2 이렇게 쓰면 둘 중에 누가 더 높다? 바로 이 T1의 온도가 더 높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 여기 D에서 A 그리고 B에서 C 과정은 어떤 과정이라고 나왔냐? 바로 단열 과정이라고 나왔어. 단열 과정 바로 열이 차단됐다라는 의미니까 Q는 그대로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고 보기 기억 볼게요. 기억 T1 그리고 T2를 비교하라고 하는데 T1이 T2보다 큰 게 맞으니까 기억 그대로 정답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니은에 나온 것 한번 밑에 쓰자. 한일의 양 W는 Q1 플러스 Q2래. 자 이게 맞냐라고 물었는데 선생님 위에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고친다? 한일의 양 W라는 이 크기는 Q1에서 뭐를 해준다? Q2를 뺀 값이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대로 니은은 오답 체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디귿 보도록 할게요. 디귿에 열기관의 열 효율을 물었어.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할까? 옆에다가 한번 쓰고 갈게요. 열 효율이라는 이 값 가한 열량분의 한일의 양이다. 이렇게 구해. 혹은 가한 열량분의 가한 열량에서 방출된 열량 Q프라임 이렇게 쓰면 이 형태로 나오겠지. 그럼 이 값은 1 마이너스 Q분의 Q프라임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Q가 뭐라고 나왔냐. 그대로 Q1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1이 써져야 될 거고 여기 1 여기 1 그리고 프라임 대신에 2 여기 2 이렇게 써지겠지. 이렇게 놓고 보면 디귿의 열기관의 열 효율이 나온 걸 잠깐 쓰면 Q2분의 W라고 나왔지만 이것과 선생님이 쓴 것은 전혀 일치하지 않지. 어떻게 고친다? 그대로 Q1분의 W이다 라고 고쳐야 되니까 디귿도 역시 오답이다 체크하면 1번에 있는 기억 하나 정답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거 하나 다시 생각해 보자. 왜 선생님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A에서 D 그리고 B에서 C 과정이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해. 만약에 A에서 C A에서 C 아니지 D에서 A B에서 D에서 열량을 흡수하거나 방출했다면 이 식은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또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대체적으로 단열 과정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이것만 확인하고 우리 들어간 열량 방출한 열량 문제를 해결하면 그대로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한 장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16번 보도록 할게요. 16번 지금 문제 보면 용수철이 벽면에 연결되어 있고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 바로 이 5점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물체를 매달아서 A점까지 당겼대. 자 이렇게 당기고 나서 뭐 했냐? 가만히 놓았대. 가만히 놓으면 뭐 하지? 탄성력에 의해서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려고 진동을 하면서 가까이 가겠지. 그때 이 가까이 갈 때까지의 상황을 묻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탄성력의 크기야. 자 탄성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고 얘기하지? 우리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고 해서 우리가 KX 이렇게 쓰고 그리고 탄성력 이라는 것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마이너스 KX 쓰면은 이게 바로 탄성력이야. 그리고 두 번째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이 마찰과 공기저항이 없으면 보존이 돼야 돼.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퍼텐셜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이렇게 써질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 열심히 중력에서의 운동을 얘기했기 때문에 주로 중력 퍼텐셜 에너지를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를 얘기할 거니까 그대로 식 한번 써보면 1분의 1의 K의 X의 제곱 그리고 1분의 1의 M의 V의 제곱 이렇게 써집니다. 자 이 두 가지 생각하고 일단 기억부터 상황 보도록 할게요. 기억의 공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알짜 힘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거 얘들아 잠깐 헷갈릴 수 있어.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으니까. 자 선생님도 처음에 원래 반대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체크를 했는데 문제에서 묻는 조건이 있었어. 어느 상황이라고 보기 바로 위에 보면 공을 가만히 놓은 후 처음 위치에 되돌아갈 때까지를 묻고 있는 거야. 자 늘어난 것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 처음 위치에 되돌아갈 때까지 힘의 방향은 바로 5점을 향하겠지. 그리고 물체의 운동 방향도 그대로 5점을 향할 거야. 그래서 반대 방향이 아니라 두 운동 방향과 힘을 받는 방향은 같은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보면 5점에 딱 도착했을 때 힘의 방향은 어떻게 돼? 힘의 방향을 묻기 전에 크기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탄성력의 크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길이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난 이 순간 길이가 0이니까 순간 0이야. 하지만 이게 이제 다시 압축이 되겠지. 그때는 원래대로 되돌아오려고 하니까 압축될 때 운동 방향은 이 방향 그리고 받는 힘의 방향은 원래 방향이니까 이때는 반대 방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상황에 따라서 지금 힘의 방향 운동 방향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 확인하고 기억은 오 선생님 잘못 얘기했다. 오답이라고 체크해야 되겠지. 같은 방향이니까. 자 이렇게 기억 체크하고 그리고 니은에 공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원점으로 갈수록 늘어난 길이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러면 이 전체 값의 크기도 감소할 거야.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일정해야 돼. 그러면 뭐가 늘어난다? 바로 이 값.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라고 나온 이 니은 보기는 역시 정답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디귿. 용수철의 탕성 포텐셜 에너지는 A에서 최대이다라고 하고 있어. 탄소 포텐셜 에너지 여기 쓴대로 뭐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니까 최대로 당긴 이 A라는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이 디귿도 그대로 정답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럼 그대로 정답 니은과 디귿만 있는 4번 체크하고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풀면서 17번도 살짝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냐. 지금까지 문제들이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다라고만 나왔어. 우리 그게 가장 실험실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풀었더니 답이 틀렀네? 싶은 거야. 그리고 봤더니 문제 있었어. 첫 번째 줄에 그림은 사람이 마찰이 있는 레일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이라고 나온 거야. 선생님처럼 절대 실수하지 마. 자 그럼 마찰이 있는 레일을 쭉 타고 내려와. 그러면 점점점점 어떻게 될까? 마찰력이 일을 할 거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안 된다? 보존이 안 돼. 그러면 아래로 가면 갈수록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라고 하겠지. 자 그럼 이 차이를 생각하고 이제 바로 보기 기억 볼게요. 기억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 P점 그리고 Q점을 비교하라고 하는데 이 둘의 크기가 같대. 어때? 내려오면서 여기서 마찰력에 의해서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같애? 이 P점에서 더 큰 값을 가져야 되니까 기억은 그대로 오답 체크하고 P에서 더 크다라고 고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니은 중력 퍼텐셜 에너지는 R점에서 그리고 여기가 P점에서보다 작다라고 하고 있어. 중력 퍼텐셜 에너지 아래 잠깐 쓰면 어떻게 써질까? 이 값은 M, G, 높이 H 되겠지. 그럼 수평면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수평면에 해당한 R점에서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는 0일 거야. 자 그리고 P점에서의 높이를 우리가 스몰 H라고 잡는다면 이때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M, G, 스몰 H 이렇게 되니까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돼서 어떻게 된다? 니은은 그대로 정답이다. 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력 퍼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 라고 해. 이 말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뭐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야만 가능한 일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뭐가 없다? 마찰이 없어야 가능한 얘기야. 근데 마찰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같지 않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우리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 감소한 중력 퍼텐셜 에너지를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감소한 중력 퍼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할 텐데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 마찰력에 의해서 일을 할 거고 손실이 될 거고 그리고 지표면에 내려와서 그대로 운동 에너지가 된다. 라고 하니까 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바로 이 값이 더 큰 값이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럼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디귿에 같다라고 나온 것은 오답이다. 라고 체크하고 누가 더 크다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충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더 큽니다. 라고까지 우리는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 그대로 이번에 있는 니은 체크하고 그 다음 18번 바로 연력항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력항 문제 보면은 피스톤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열이 출입이 없이 팽창을 하고 있는 경우다. 라고 해서 자 이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 연력항 1법칙 씩을 써봐야 되니까 써보도록 할게요. 외부에서 가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인데 이게 연력항 1법칙인데 주어진 문제는 가한 열량이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때 내부 에너지 변화 그리고 일에 대한 얘기인데 그림에서 하는 얘기는 부피가 뭐 하는 과정이다? 팽창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온 상황이야. 자 부피가 팽창한다. 기체가 이 피스톤을 밀어내는 일을 한다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면 이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플러스의 값을 가지니까 결국에 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음을 값을 값을 거고 이 음의 값이 나타내는 것은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것을 의미가 하겠죠. 자 그대로 기역부터 볼게요. 기역 외부의 일을 한다. 팽창하는 동안 일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기역은 그대로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니은의 온도는 증가한다라고 했지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온도는 내려간다라고 해야 돼서 니은은 오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나온 것이 지금 압력에 대한 얘기인데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나와있지만 실제 압력은 온도가 내려가면서 함께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정답 뭐다? 바로 기역 하나이다. 라고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 그럼 이거 한번 PV 그래프에 한번 그대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PV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등온선을 그려라 라는 얘기 그래서 등온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 두 개의 선 중에 위에 있는 T1 아래를 T2 라고 하면은 온도가 위가 높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 단열 팽창을 그려라 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러한 형태로 내려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래프 바로 앞장에서 봤으니까 역시 확인하고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바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먼저 보면 물체를 높이가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다. 라고 하고 있어. 자 가만히 놓는 운동 우리 뭐라고 해? 중력에 의해서만 낙하하고 있는 처음 속도가 0인 운동이니까 이걸 자유낙하 운동 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그대로 중력과 속도 아래로 G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처음 속도의 크기는 0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밑에서의 속력을 선생님 V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속력은 선생님이 지금 임의로 표현한 표식이야. 문제에는 운동량으로 주어져 있어. 그럼 선생님의 표현으로 바꾼다라면 운동량의 크기는 그대로 M 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시간에 모를 때 등가속도 운동의 식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이 V를 주어진 문자인 높이 H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을 때 사용하는 그 세 번째 식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나중속도 제곱 처음속도의 제곱은 E의 가속도 그리고 이동거리 H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그대로 V라는 값은 어떻게 된다? V라는 이 값은 루트 E G H 이렇게 써지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수평면 위로 낙하하고 있는 가에 대한 얘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보도록 할게요. 나에서 속도는 모르겠지만 질량이 EM인 이 물체에 운동량이 EP로 주어졌대. 그러면 EP라는 것은 선생님이 표현하는 EV로 표현한다면 M 곱하기 E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혹은 그냥 P라는 것을 E에다가 그대로 MV 이렇게 곱해줘도 되겠지. 그런데 루트의 질량이 바로 EM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수평면에서 공이 던져진 속력은 몇이다? 그대로 V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옆에 위로 V로 던졌다. 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V로 위로 던져졌어. 하지만 우리 지구 지표면 바로 중력이 있는 데서 공이 운동하기 때문에 나의 운동 방향과 상관없이 언제나 지표면을 향해서 연직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G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중력 가속도 G가 아래로 있어. 운동 방향과 반대야. 그럼 이걸 뭐라고 쓴다? 아래 방향으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G 이번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속력이 점점점점점점 어떻게 된다? 느려져. 그리고 최고점에 도착해서 뭐 한다?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아래로 힘을 받으니까 순간 정지해야 돼. 그래서 나중속력을 여기서 0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때 높이를 선생님이 구하고 싶어서 라지 H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동일하게 가처럼 등가속도 운동에 시간이 없는 식을 써보자 라는 얘기야. 자 그럼 나중속도 0의 제곱 처음속도 V의 제곱 이 값이 E의 마이너스 G의 그리고 라지 H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도 V라는 이 값이 루트 E의 G의 라지 H 이렇게 주어지겠지. 음 자 이제 그럼 우리 이 라지 H는 선생님이 임의로 쓴 거니까 바로 옆에서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형태로 식이 나와있으니까 라지 H는 뭐다? 동일한 스물 H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결국 같은 형태의 운동 그래프를 약간 뒤집어서 뭔가 대칭이로 나타나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B의 최고점에서의 높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라는 걸 확인했을 때 이 높이가 스물 H이다 라고 주어졌어. 그럼 그대로 제대로 구했기 때문에 기억은 우리 정답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니은 여기 별표 좀 쳐보자. 던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되돌아올 때까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0이라고 되어 있어. 자 B의 운동량의 변화량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대로 지우고 자 E P라는 운동량이 있다라는 얘기는 윗방향으로 조금 전에 지운 대로 V라는 속도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공은 그대로 중력 의해서 또 낙하할 거야. 그때부터 공의 운동은 처음 속도가 0인 것처럼 그리고 이때 중력 가속도가 아래로 작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작용을 해.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속력은 아래 방향으로 V라고 할 수 있겠지. 혹은 이 지점에서 수평면을 기준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고 할 때 퍼텐셜 에너지의 크기는 위로 던지는 순간 그리고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모두 퍼텐셜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다 운동에너지야. 그러면 운동에너지이기 때문에 둘의 값은 같다라고 또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놓았을 때 아래 방향으로 속도가 V라면 운동량의 크기는 몇이다? 운동량의 크기는 2P야. 하지만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2P가 되겠지. 그러면 나중 운동량의 크기 마이너스 2P 그리고 처음 운동량의 크기가 2P니까 결국 마이너스 4P라는 이 값이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0이라고 나온 것 크기가 같네 라고 헷갈리지 말라는 것. 운동량이라는 것은 언제나 방향이 있는 값이라는 것 꼭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니은 보기니까 니은도 실수하지 않도록 체크 잘하고 그리고 지급보기 보도록 할게요. 지급보기가 이거 뭐지? 라고 할 수 있어. 만약에 이 속도로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자 그리고 또 하나 운동량으로 지금 운동에너지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선 운동에너지를 운동량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운동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 이렇게 주어질 수 있지. 자 이것에 분자와 분모에 모두 m을 곱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분자의 m 제곱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2n분의 mv라는 것을 한번에 묶어서 제곱을 하면 그게 p가 될 거야. 운동량 p의 제곱 결과적으로 2n분의 p제곱이라는 것이 운동에너지다 라고 쓸 수 있어. 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우리는 이미 속도를 설정을 했고 높이를 설정했으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D급 보겠습니다. A가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이라고 물었어.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돼? 뭐 이런 형태로 써도 돼요. 돼. 물리학은 다 일관되게 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걸로 해결을 해보자 라는 거야. 자 역학적 에너지가 수평면에서는 다 무슨 에너지 형태지? 운동에너지야. 하지만 이 최고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이 상황에서 운동에너지의 크기는 몇이다? 0이야. 오로지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물체 질량 M이라고 하고 중력과 소도 G 그리고 높이 H 하면 이 값이 역학적 에너지겠지. 이게 이 수평면에서도 같아야 되니까 MGH라는 이 값은 이라고 지금 디귿보기에 묻고 있습니다. 이 값은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중력 퍼텐셜 에너지의 2분의 1배래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 몇이었지? 바로 H 그리고 중력과 속도 G 그리고 질량 2M이었으니까 이게 바로 중력 퍼텐셜 에너지지. 자 그럼 이 값의 절반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MGH가 나오니까 그대로 디귿 역시 정답이다 라고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정답 체크하면 기역과 디귿 있는 몇 번 3번 체크하고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상황 보겠습니다. A를 잘 붙잡고 있어 그리고 A에 실이 연결돼서 B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 B는 도르래에 걸려있는 이 실에 의해서 C에 연결되어 있대. 자 여기에서 C가 낙하한대. 얼마만큼 높이가 바로 2분의 1 H가 될 때까지 낙하한대. 그럼 이때 B는 얼마만큼 올라간다? B는 2분의 1 H만큼 올라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A는 뭐해? A? 올라가? 안 올라가. 2분의 1 H라는 길이 만큼 옆으로 이동을 하지 수평면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와 C가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변하면서 뭐가 생길 거야? 바로 움직이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길 테니까 우리는 이 아래에다가 바로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 같은 경우는 높이 변화가 없으니까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양이 하나도 없고 B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 말고 등 자 그리고 C가 바로 감소한다라고 볼 거야. 그럼 C에서 감소한 양에서 B의 증가량을 빼면 A, B, C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아래에다 바로 C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감소량 3M 그리고 G 그리고 높이 2분의 1의 H 여기에서 뭐? B 마이너스 M G 2분의 1 H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감소한 양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A와 B와 C가 함께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라고 할 거고 함께 움직이니까 A의 속력이 만약에 V라고 한다면 B도 위로 V 그리고 C도 아래로 V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대로 한 번에 쓴다면 2분의 1의 A의 질량 2M 그리고 B의 질량 M 그리고 C의 질량 3M의 V의 제곱 이렇게 써지겠지.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식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분의 3 그리고 2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 이 값은 MGH 라고 그대로 써질 거야. 그리고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 형태로 쓰면 항상 쉬우니까 항상 그 형태로 쓰기 위해서 정리해보면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 그리고 몇 M이었어? 2 그리고 1 더하니까 3 그리고 마지막 3에서 여기 6 이렇게 주어질 거야. 자 그러면 이 값이 이 관계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고 문제에서 이 순간에 C의 운동에너지를 2제로 라고 하겠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값 2분의 1의 몇 3M V의 제곱 이 값이 2제로 인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원하는 값이 바로 B의 이 순간 퍼텐셜 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하는데 이 값이 M의 G의 높이 2분의 1의 H이니까 이 값을 이제 2제로로 표현하라는 거죠. 자 그럼 2제로 운동에너지라고 주어져 있는 것을 여기서 한번 보자는 거야. 자 MGH 라는 그런 낯설음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단 노력이 되어야만 어떤 노력? 가장 처음에 기초 탄탄탄하게 하고 그리고 뭐 한다? 문제 많이 풀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꼭 뭘 하자? 같이 함께 개념 완성 공부하자라는 얘기에요.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또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